A-Tism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B-M!ument instructor 안녕하세요. A-Tismamble 네 약 7개월 만에 활동이고 또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 분씩 소개와 컴백 소감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A-Tismamble 연 rupees Rigocci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이번 쇼케이스 자리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성화씨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성화입니다 올해 첫 앨범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시리즈의 앨범이라 정말 떨리기도 하는데요 기분 좋은 떨림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윤호입니다 오랜만에 컴백이라 정말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되는데 바쁘신 와중에 찾아와주신 기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여상입니다 컴백하기에 앞서 기자님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무대인데 그만큼 열정을 넘치게 한번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기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굉장히 기쁜 상태인 산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멋있는 무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민기입니다 항상 어제보다 오늘도 멋진 무대 보여드리는 그룹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우영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기쁜 마음으로 컴백을 했으니깐요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조고입니다 이번에 음악적으로든 아니면 비주얼적으로든 정말 많이 준비했고 그리고 열심히 성장하는 앨범을 담은 앨범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thiserda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